일단은 crm 인지 분석하고 파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가장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예약률 분석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12월 달에 전체적인 데이터를 평가하고 1월 달에 어떤 부분들을 케어할 건지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예약률 분석 이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12월 달에 예약률을 조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현황 보게 되면은 저희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업이 됐을 때 어떻게 crm 운영 구축 됐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신 것은 아무리 봐도 요 부분이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예약 현황에 보시면 총 예약 현황 중에 예약을 하신 고객님들이 1155회 예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약이 됐을 때 실제로 이중에서 방문 완료된 고객이 785명이구요 방문율로 보시게 되시면 68%의 방문율을 가지게 됩니다 자 방문율로 놓고 보면은 68% 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전체 예약한 고객 중에서 취소 비율이 조금 높았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구요 어 이 취소율을 저희가 체크를 하실 때는 밑에 보시면은 고객 취소 347 이 30% 라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어 여러분들 원만하게 어 예약률 취소를 체크하실 수 있어요 지금 방문윤과 예약 취소율을 모두 다 저희가 체크할 수 있어야죠 이 매장에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crm 분석으로 좀 확인을 좀 드리면 첫 번째 문제는 매장의 문제가 명확하게 좀 보여요 예약률 자체는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어 한 달에 785회 예약이 진행됐다고 하는 거는요 디자이너 5분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평균적으로 150명 이상의 예약은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문율도 61% 라고 나오는 부분도 실제적으로 봤을 때 나쁜 편은 아니지만 고객 취소가 30% 정도 이루어졌다는 거는 고객의 변심이나 변동 사항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노쇼가 높은 건지 아니면 고객 취소가 높은 건지 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판단해 밀 필요가 있습니다 노쇼가 높았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고객들이 좀 예약을 좀 지키지 않는 성향들이 굉장히 좀 강하다는 거고요 노쇼가 높았을 때는 이제 저희가 예약금을 걸거나 혹은 예약에 대한 사전 안내를 좀 더 꼼꼼히 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crm 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만 취소가 높았을 때 고객 취소가 좀 높았다는 거 같은 상권에 있는 다른 살롱이나 디자이너 대비 평가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시그니처나 이미지나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객에게 완벽하게 신뢰주기 좀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저희가 crm 분석할 때 예약관리 들어가셔서 예약률 분석 클릭하시고 전월 대비 평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쇼나 취소나 이런 부분들 해결할 수 있는지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사실 이 매장은 뭐 노쇼 22명 전체 고객 방문한 고객 800명 중에 22명이었다면 노쇼 2%라면 노쇼에 대한 부분 거의 신경 쓸 필요 없고 지금 보게 되시면 고객 취소가 일어나는 30%의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 건지 마케팅적으로 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력과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